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3월 31일 날 조 바이든은 취임 직후에 내세웠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약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서는 2150조원 미국의 국내 총생산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그런 초대형 부양책을 이미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치지 않고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3월 31일 날 발표했습니다 2조 달러를 넘는 규모 때로는 2.3조 달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2조 달러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약 2260조원에 해당하고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10%에 육박하는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그런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을 본인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도로 2만 마일을 건설하고 다리 1만 개를 재근하고 또 미국의 시골까지 초고속 통신망을 깔고 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납파이프를 교체하는 그리고 특히 제조업 투자들을 수반하는 그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속도로 항만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을 제거하는 데 약 6500억 달러 10개의 주요 교량과 1만 개의 다리를 재근하는 데 1150억 달러 암출액의 800억 달러 2030년까지 약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국에 실제하는 데 1740억 달러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500억 달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가정 돌봄 서비스로 해서 4천억 달러 주택 인프라에서 3천억 달러 이렇게 엄청난 돈을 퍼붓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개 이렇게 돈을 쓰는 정책들이 나오면 대부분 주식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대부분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대개 환영일색의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투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또 연소득 40만 달러 약 4억 5천만 원 이상을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2017년 공화당의 최고 35%인 법인세를 감세한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은 인프라 투자 계획을 통과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4월 1일 날 백악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통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대부분 큰 정부를 지향하고 세금 인상을 통한 큰 정부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항상 감세를 통해 작은 정부 물론 자신들의 약속대로 그대로 실천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당이 추구하는 일종의 비전은 감세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게 되면 부작용이 따르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헤리티지 재단의 글로버엠 헤르만 연방재정센터의 소장인 메티우 디커스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적합니다 바이든의 제안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2조 달러 이상의 세금 인상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미국의 빈곤층과 근로가정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세금 인상은 미국인들에게 더 낮은 임금과 더 높은 가격을 뜻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한편 미국의 조세재단의 최근 연구는 법인세 인상이 국내 총생산 GDP의 0.8%를 감소시키고 약 1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제거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0.7% 정도를 줄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재단은 바이든의 구상처럼 법인세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총조세 부담률은 32%에 육박하기 때문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국가에서 가장 높은 조세를 기업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내놓습니다 특히 감소에 앞장섰던 전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반발합니다 만약 미국이 다시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더 많은 미국인들이 실직하고 더 많은 가정이 파산하고 더 많은 공장이 폐업을 하고 더 많은 메인스트리트가 폐쇄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중간선거 2020년에 실시가 되는 중간선거에서 정세정책이 민주당을 패배로 내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의 자문력을 지냈던 민주당 전략가인 더거 션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치명적 결정을 지적합니다 정치적으로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1994년 빌 클린턴은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이 세금을 인상시키는데 마지막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빌 클린턴은 가혹한 비용 청구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상원에서 역사적인 패배를 하는데 세금 인상에 기여했습니다 상원 하원에서 민주당의 근소한 차이를 미뤄볼 때 민주당은 단지 소수의석을 읽거나 아니면 공화당의 지배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에 조 바이든의 계획대로 정세를 밀어붙이는 경우에 그리고 더거 션 씨는 다시 이런 주장을 펼집니다 이번 정시는 조 바이든이 제안한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에 2022년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이번 조치를 딱 보면서 조 바이든의 계속된 그런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보면서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을 내세우면서 엄청나게 연방정부의 규모를 확장했던 텍사스 출신의 린들 존슨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번 정책을 보면서도 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런 양당 사이의 비전의 충돌 서로가 오른 방향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한쪽은 정세를 통해서 연방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면 사회적으로 선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쪽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그렇게 가다가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능한 세금 부담을 줄여가지고 민간 자유를 통한 그런 경기 부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모해야 된다 이런 비전의 충돌 세계관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조 바이든의 행보는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을 추진했던 린들 존슨을 떠올리게 되고 린들 존슨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났는가를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으면 역사 속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대 정부를 가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 낭비도 많고 그리고 또 거대 정부를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결국은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 인상의 또 후폭풍이 실업률의 증가라든지 또 고용률의 저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3월 31일 날 방송됐던 MJ세대 너무 다르다는 그런 영상을 보시고 식빵집사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든 사람입니다만 불구하고 MJ세대가 재개한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기업으로 갈수록 사원 모집할 때 가장 중요한 봉급을 사내 규정에 따른다고 하는데 이것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무조건과 얼마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사하고 나서 생각보다 봉급이 적으면 불만을 갖게 됩니다 MJ세대가 성과보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현상이 광범위에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제가 방송에 내보낸 내용입니다 기성세대와 MJ세대의 젊은 세대 사이에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오래 함께 간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회사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대세는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약 중심의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채용 관행이라든지 또 보상에 대한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삼성그룹을 제외한 대다수의 그룹들이 공채를 폐지한 것도 아마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시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식빵집사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제시하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